현태 씨 나올 수 있게 해줘. 내 대답은 이미 한 것 같은데. 아님 불구속으로 조사받을 수 있게 해주던가. 집에 좀 갈 수 있게 해줘.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. 불구속이면 너 또 만나라고? 뭐? 김현태가 무죄로 밝혀주면 나오겠지. 그때까진 시간이 너무 걸려.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은데? 지난번 증권과 찌라시 사건 때 오빠가 일부러 현태 씨 모함한 거 기억나지? 이번에도 작정하고 오빠가 현태 씨 함정에 빠뜨린 거 아니야? 말조심해. 그럼 현태 씨 나올 수 있게 도와줘. 싫다면? 찌라시 사건 내가 했다고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게? 못할 것도 없지. 증거가 없을 텐데 박 팀장도 중국에서 잠적했는데 무슨 수로 쳤지?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김현태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어. 뭐? 불구속 수사 받을 수 있게 해주지. 집에서 아들도 만날 수 있게 해줄게. 대신 수경이 네가 나랑 결혼하는 거야. 선택은 네가 해.